이름. 봉예분이요. 직업. 수의사. 소 대지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경찰대 우동 문장열입니다. 사람 사는데 강력 사건 없는 거 못 봤습니다. 저 이 동네에 살아요. 저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해요. 아, 편의점. 선우 씨 내 고향에는 좋겠다. 볼 거 안 볼 거 다 볼 거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?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사실은. 초능력자입니다. 근데 저 두 분이 혹시 연인사인가요? 아, 참. 저 얼굴 봐요. 아, 참.